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96페이지 저당권입니다. 의학을 읽어볼까요? 356조입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느냐고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람으로 성립하고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뭐인 거죠? 저당권인 거죠. 의회 나오고 사회적 자격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근대적 저당제도 나오는데 이거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대시대의 저당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독일의 저당제도로 말하고요. 현재의 독일의 저당제도는 저당권에 관한 유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따로 거래할 수 없는 부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제도가 좀 다르다. 이런 내용인데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수험자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법률행위가 저당권에 성립해가지고 저당권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라 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설명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의뢰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고 갑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만나서 설정계약을 하고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뭐죠? 저당권인 거죠. 약정담법물권이고 가장 전형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이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쫓아가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제3자가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걸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이어야 한다. X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제3자는 뭐가 돼요? 물상보증이니까요. 이에 반해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한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98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온단 말이죠. 판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과 2번 판례가 나오는데 2번 판례는 X입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도 아닌 사람인데 채무자가 아닌 사람인데 그 앞으로 저당권 설정됐다. 그럼 그건 무료다. 채권이 있어야 뭐죠?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2번 판례 의미가 없어요. 읽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첫 번째 판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되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는 의린데 채권자 엉뚱한 병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됐다면 이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왜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니까요. 꼭 그러느냐. 우리 판례 따른다면 예외적으로 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을 때 저당권 등기는 의리 아니라 병앞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의리 채권자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병도 채권자로 볼 수가 있을 때 두 번째 요구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할 때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중요한 요구는 이 3자 간의 합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에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와 전세금 반환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제3자 명의, 아,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자, 1번 판례 읽어볼게요. 1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한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마하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죠.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요건이고요. 전제로서 제3자 명의 저당권의 원칙적으로 뭐죠? 무효라는 거 꼭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사항 요거는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배울 놈이고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의 객체에서 목적물인데 일단 민법상 저당권 객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자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금과 같은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다만 물건 중에서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금과 같은 권리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물건의 객체가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금과 같은 권리입니다. 네 번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나오는데 무제한입니다. 1. 종류불문.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 수개의 채권이든 여러 개의 채권이든 상관이 없고 3. 미래 채권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더라면 이런 질문. 이러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고 하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과 만나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뭐죠? 토지 임차니고. 임차권에 근거해서 을이 갑의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고 을 소유 건물이 지어졌는데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인인 갑은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법정 저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저당권이 되는 거죠. 법정 뭐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649조입니다.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 차임 채권에 의하여 뭐 2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지상에 있는 누구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할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죠. 이게 법정 저당권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 법정 저당권은 법률 규정이 간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해도 성립해요. 언제요? 법무를 압류하는 순간이죠. 다시 말하면 연체 차임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압류하는 순간 이 임대인은 저당권을 갖게 되는데 요거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총립권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일을 맡긴 도급인이고요. 을은 갑을 위해서 일을 주는 수급인인 거죠. 그런데 을이 갑의 이러한 도급 계약이기 위해서 열심히 갑의 건물을 신축해 줬는데 을이 신축해 준 거죠. 이래죠.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을은 이 공사대금을 이유로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충립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그 공사대금을 이유로 도급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충립권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권리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설정을 청구하는 순간 을이 바로 저당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따라서 도급인으로부터 승낙을 얻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을이 수급인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대금을 못 받은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충립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이로써 이 수급인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정 저당권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저당권의 법적 성질이죠. 1. 타물권이다. 2번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이죠. 3번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 충구권이 없어요. 다만 방해제거와 방해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물권법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자 물권 중에서 반환 충구권이 없는 권리가 세 가지예요.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은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은 뭐가 없습니까? 반환 충구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신 담보물권의 통일성 해가지고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저당권 회력해가지고 우선변제적 회력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선변제적 회력에서 결국 뭐가 나오죠? 배당 순위가 나오는데 이거 배당 순위는 국세, 우선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안 나오고. 제가 전세권 할 때 말씀드렸던 경매 내용이 있잖아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전세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경매와 중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402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저당권 회력이 미치는 범위에 가지고 1.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가지고 나와있죠. 좀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저당권이 굉장히 흔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의외로 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주로 쓰이는 것은 뭐냐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이 주로 쓰이고요. 실제로 저당권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한번 보죠. 자, 의뢰가백에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값 소위 A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을 담보되는 범위는 일단 1억 저당권의 담보가 되겠죠. 원본 채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기로 했다면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만약에 위약금을 특별히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거죠. 또 값이 제때 돈을 주지 않아가지고 지체배상금, 지연비용이 발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또 값이 돈을 안 갚아도 을이 이 건물을 경매했어요. 경매비용,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원본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자동으로 담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저당권이 쓰이지 않는 이유인데 보시다시피 저당권은 1억이라고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의리에 받아가는 돈이 1억이 아니라는 거죠. 이자도 붙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리에 받아가는 돈이 2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이런 게 아니라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후순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것이 뭐죠? 근저당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입법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담보가 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이요? 1년분에 하나여서만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이 쓰이지 않는데 이유는 이자가 무제한인 것. 이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쓰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범뿐만 아니라 이자 등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이요? 1년분만 담보가 되고 이에 반해 지지 않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런 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목적물의 범위에서 저당권 헬그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에 설정된 그 목적물에 부착된 종물에 대해서 그 의료기 미치고 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그 의료기 미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1층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1층이에요. 그런데 2층으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중축이 됐어요. 그럼 이 중축된 부분에 이 1층에서 설정된 저당권 혈액이 미치느냐 안 미치냐 문제는 결국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고 결정되는 것. 만약 이 2층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혈액은 1층에 뿐만 아니라 2층에도 그 효력이 미칠 거고요. 따라서 경락이는 1층 뿐만 아니라 2층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만약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혈액이 1층에만 미치고 2층에는 미치지 않을 테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고 2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결국은 이 저당권 혈액이 2층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만 가지고 따져요.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중축됐는지 후에 중축됐는지 따지지 않아요. 또 이것이 무엇인지 허가 받았는지 등기가 됐는지 등기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2층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그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혈액이 미치는 거고요. 후종사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혈액이 미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니까 저당권 혈액이 미치겠죠.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요거죠. 그러니까 종된 물건에도 저당권 혈액이 미치는 것처럼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혈액이 미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의뢰 것이에요. 근데 의뢰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권리가 있는데 요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요 저당권 혈액이 어디로 미쳐요? 지상권, 임차권에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인 지상권, 임차권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전세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죠? 부합이 되면 저당권이 미치고 부합이 안 되면 저당권이 미치지 않고 나머지는 고려가 된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조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지 않고요. 오로지 부합 여부 가지고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과실에 나오죠. 일단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수치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고 그 저당권을 세를 주면 세 월세 임대료 차임은 제가 받는 것이지 은행이 받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과실 수치권이 없습니다. 다만 다만 압류하게 되면 과실 수치권을 갖게 된다. 이 정도의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불가분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물상의 대이성이 나옵니다. 물상의 대이성은 제가 앞에서 뒤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볼게요. 앞으로 몇 페이지입니까? 383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383페이지 가시면 3에서 물상의 대이성이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상의 대이성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을이 값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 값소에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습니다. 또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멸실되면 그 멸실된 범위 저당권이 소멸될 것이고 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당한 목적물의 모든 권리 등기관이 직권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경우에는 같이 변형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불지른 거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물상 대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효력이 미치는 성질 미치는 권리 우리가 물상 대입권 물상 대입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 이라 물상 대입권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물상 대입권 인정된다. 다만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 대입권 인정될 수는 없다. 왜요? 멸실돼서 저민을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야 돼요. 두 번째 이런 물상 대입권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 대입성이 인정되는 거다. 따라서 돈이 생기더라도 가치 변형물이 생기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 대입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입성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이러한 저당권 등이 뭐 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누가의 매수인이 위험한 문제지 저당권자가 신경 쓸 바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 대입권이 인정되는 거다. 따라서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 등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므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입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조심할 것은 지급들이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을과 같은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든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 대입권이 인정되게 된다는 것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공부하는 방법은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05표에도 오시면 저당권의 실행이 나오죠? 안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경매할 때 제가 설명드린 전세권할 때 설명드린 경매 내용과 중복되고요. 읽지 마세요. 읽으면 더 어려워져.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저당권과 용익관계 나오잖아요. 이것도 읽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경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용익권의 소멸려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되기 위해서 소멸려부가 결정된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407페이지 법정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